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선거법은 평범한 머리를 가린 사람이라면 머리를 감싸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든 제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선거법을 구하내릴 수 있을까 정말 감탄스럽기조차 합니다 하늘 아래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반대로 의도가 불순한 사람일수록 혹은 뒤가 캥기는 사람일수록 뭔가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복잡하게 만드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숨겨라 복잡하게 만들어서 속여라 이 두 문장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징하는 문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무언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 명부 투표 득표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선거 1위 후보는 무조건 당선됩니다 각 당의 지역구 위원과 비례대표위원을 합한 숫자를 정당 득표율에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수가 300명인 경우에 A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40%를 차지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A당의 총 의석수는 120석입니다 그런데 A당이 국민들의 상당한 그런 열렬한 칭찬을 받아가지고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었을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숨은 의도가 뭔가? 한마디로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선거제도입니다 불공정한 제도라는 것이죠 특정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더 많은 정당 득표를 얻으면 당연히 비례대표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선호하더라도 유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 있게 앉아서 군소정당을 밀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악법의 의미는 유권자의 뜻을 위반하도록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특정 군소정당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 군소정당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군소정당을 밀어주는 이유가 뭔가? 현재 한국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중대 3중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소정당을 필요로 한 겁니다 거대 여당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군소정당과 힘을 합치면 1당 행세를 할 수 있다는 1당 행세를 보장하는 그런 선거법 계약안입니다 결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이나 기타 군소정당을 밀어서 장기 집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치르기 전에 아예 선거의 게임 규칙 자체를 여당과 여당이 밀어주는 특정 군소정당의 유리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의와 공정에 위반되는 그런 제도를 왜 도입하려고 하냐 다음 질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작용입니다 11월 27일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선거법 개정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여당의 저의와 숨은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11월 3주차 정당 지지율을 적용해서 지역구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28석을 늘리는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실시하면 가장 큰 덕을 보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엄청나게 큰 덕을 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03석, 비례대표 30석, 총 133석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당은 지역구 85석, 비례대표 24석, 109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부의된 대로 실시하게 되면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14석을 차지해서 16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한마디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뭘 얻을 수 있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치면 149석이 됩니다 과반수에서 2석이 모자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강행하는 겁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고 큰일 날 일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있어선 안 됩니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무난히 과반수 확보를 확정짓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정에서 볼 때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video on the platform komed Arsenal